가끔 그 데뷔 때 그 촬영했던 거 보고 그러죠? 아주 가끔 어때요? 되게 손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요즘은 후배님들 이제 데뷔하실 때 엄청 관리도 잘 되어있고 연습도 엄청 잘 되어있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 저희는 진짜 정신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모자랐는데 카메라 불도 못 찾았어요 진짜 저희 정신없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서로 막 용됐다 그래요? 용이 돼도? 서로는 아니지만 보면 본인이 벌써 얼굴은 절대 용된 게 아닌데 똑같아요 그냥 진짜로 아니에요 승천했어요 승천 아니 진짜 진짜 아니에요 저 그때보다 바지 사이즈가 두 사이즈 더 있었어요 아 그래 몸무게야 그렇겠지만 몸무게들은 몇 킬로씩 빠졌어요 그러면? 데뷔 때보다 저는 4킬로 이상 4킬로 이상? 네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저는 7킬로 7킬로? 어 규리가 많이 그렇게 쪘었었나? 저는 진짜 지금이 더 나는 거구나 완전 쪘어요 보이지 않게 막 엄청 쪘어요 뭐 하나는 똑같을 거고 네 조금 더 쪘어요 저는 네 저렇게 당당하게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우리 영지는? 데뷔 전이랑 똑같아? 저는 정말 너무 심했었어요 항상 아 데뷔 전이랑? 네 정말 10킬로 이렇게 뺏어가지고 네 아 지금 여기에 맞추려니까 10킬로를 뺀 거구나 언니들이 워낙 몸매가 이뻐가지고 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? 네 밥은 먹죠? 네 네